유튜브 유튜브 브로드캐스트 유얼셉 유튜브 유튜브 주인공은 바로 너야 유튜브 유튜브 주인공은 바로 너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잠들기 전 포근한 이불 속에서도 항상 네가 있어서 심심할 틈이 없지 날씨가 우중충해서 친구를 못 만나도 언제나 네 옆에 네가 있어서 좋아 항상 변하지 않고 날 웃게 만들어준 유튜브 학교 가야 해 잠들어야 해 계속보단 지각일 텐데 어느샌가 보고 있어 시간은 달리고 있는데 나도 몰래 우연히 유튜브 유튜브 심심한 시간에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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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은 바로 너야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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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은 바로 너야 우우